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84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것은요 딱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어... just가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어요. just as 다음에 주어동사 comma so 써주고 주어동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 하듯이 예 한다는거에요. 아시겠죠? 예 하듯이 예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it is 다음에 전치사 in이 나올수도 있고 with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가 나오고 전치사 in이나 with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b가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쉬워요. a는 b와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첫번째거는 요거 하듯이 그쵸? just as 또는 as 주어동사 so 주어동사인데 요거 하듯이 요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lust죠? lust가 녹이죠? 녹. 그쵸? 녹 쓴거 얘기하는거죠? 녹이 먹는데요. 철을 먹는겁니다. 그쵸? 녹이 철을 먹듯이 케어. 케어는 여러분 뜻이 여러가지가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뜻은 뭐에요? 뭔가를 돌보는거죠. 돌봄. 그쵸? 돌봄과 보살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뜻이 뭐냐면 얘가 걱정과 근심을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요 뜻입니다. 걱정근심. 그러니까 걱정근심이 뭘 먹어요? 우리의 마음을 존먹는거죠. 그러니까 이 녹이 철을 먹듯이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먹어버리는거죠. 예 그래서 걱정이 별로 좋지 않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리즈 나오고 전치사인 다음에 라이프 나오고 에즈 다음에 전치사인 다음에 전이가 나왔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거죠. 얘가 A이고 B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와 같다? 여행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겁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라이언. 사자가 왕이죠. 예 뭐의 왕이에요? 짐승들의 왕이듯이. 그쵸? 자 도치가 일어났네요. 그쵸? 주어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비동사의 부어죠. 이러한 도치는요. 수사적인 도치에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하. 수사적이면서 언제나 영어에서 여러분 도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두가지에요. 첫번째가 뭘까요? 강조죠. 예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주어동사 이렇게 어순을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별로 안들어가는데 얘를 도치에서 동사주어의 어순으로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고 신경쓰이는거죠. 그래서 이게 저자가 그렇게 힘을 드릴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거고 그리고 두번째가 뭐냐면은 수사적으로. 그쵸? 수사적이 뭐에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쵸?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 하는겁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아무튼 도치는 좀 강조적인 의미가 있다는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는 뭐다? 새의 왕이다. 그쵸? 사자가 짐승의 왕이듯이 독수리는 새의 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4번에 또 이 부분 가짜죠. 이거는 it is hard to know. 아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 no라는 동사가 여기에서는 전치사 from이랑 지금 같이 쓰였죠. no a from b는요. 얘는 알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no 다음에 a from b는 a와 b를 분간하는거에요. 그래서 어떤거랑 같은 단어냐면 같은 단어냐면 differentiate. 그쵸? a from b. 그쵸? a와 b를 분간하다의 뜻입니다. 같은거에요. 그래서 platelors 이게 바로 뭡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이죠. 알랑방구 끼우는 사람들. 아첨꾼하고 친구를 분간하는 것이 어떻다? 어려워요. 자 이때 4는 접속사죠. 왜냐하면 입니다. 왜냐하면 하고서 지금 as 부사절이 이렇게 껴들어간거죠. 바로 늑대가 개를 닮았듯이 그쵸? 아첨꾼이 친구를 does. 이것도 지금 도치가 일어난거죠? 이 does는 뭘 받는거에요? resemble을 받는거죠. 그쵸? 그래서 이 아첨꾼이 친구를 닮았기 때문이다. 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for 다음에 이렇게 주절인 요 부분이 지금 연결되는거죠. as는 삽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아첨꾼과 친구를 분간하기가 아주 어렵다는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또 as 나왔죠? 몸이 is knowledgeed by food죠. 몸이 이 음식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렇듯이 마음도 공급받죠. 그쵸? 뭐에 의해서? by reading and thinking이죠. 바로 독서와 이 생각, 사고, 그쵸? 이런거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는겁니다. 뭐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인드는 지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요정도 하시고 자 6번 넘어갑니다. 자 여기 또 as 나오고 뒤에 이렇게 so가 나오죠? 사막이 뭐와 같다? 바다와 같듯이, 그쵸? 예, 카멜은 낙타죠. 낙타는 ship, 배와 같대요. 예,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살짝 이해는 안됩니다. 아무튼 이 사막이 바다라면, 그쵸? 사막이 바다라면 낙타는 그 바다와 같은 사막을 둥둥 떠다니는 배와 같다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 보시면 또 it is 나왔죠. it is 나오고 뒤에 이렇게 as 나왔죠? 전치사 with 다음에 a, b가 오죠? 그래서 a와 b는 같다죠? 그래서 말은 뭐와 같다? 화살과 같애요. 자 그래서 dash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once let it lose 일단 그것이 루즈하게 되면 그렇죠? 일단 그것이 루즈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즉 여기서 그것은 말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것은 어떻게 돼요? does not return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화살처럼 자 8번입니다 it is 나오고 as 나와있죠? 전지사 in 다음에 a, b가 나와요 사람은 뭐와 같아요? so will 토지죠? 땅이죠? 사람이 땅과 같대요 그런 다음에 where is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쵸? 어떤 땅이냐 바로 거기에서 때때로 뭐가 있어요? there is a vein of gold vein은 뭐예요? 여러분 정맥이죠? 원래 사람한테는 정맥 그쵸? 그래서 이게 광맥도 됩니다 광맥 그러니까 금광맥이죠? 골드니까 금광맥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어떤 금광맥입니까? 또 뒤에서 설명해주죠 which the owner does not know of죠 그 소유주가 알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러한 금광이 있는 그런 토지와 같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도 스스로를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스스로 안에는 정말 놀라운 금과 같은 그러한 좋은 재능과 능력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땅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긴 문장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게 애즈 나오네요 그쵸? it is natural to love our home 그래서 이거 가져오고 그리고 to 진주어죠 우리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그렇듯이 또한 뭐가 또 자연스러워요? to love our country 그쵸? 바로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 또한 자연스럽다 이때 it is은 가주하고 그 다음에 as 나왔고 뒤에 이렇게 so가 나왔네요 그쵸? 자 가장 가난한 집 그쵸? 가장 가난한 집들이라도 이렇게 최상급이 주어에 나오면 마치 이분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약간 양보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집이라도 그쵸? 때때로 모아듯이 아 most tenderly loved 아 loved 그리고 가운데 삽입이 돼 있는 거지 여러 가지가 tenderly는 뭐예요? 친절하게 상냥하게 때때로 가장 상냥하게 사랑을 받듯이 그쵸? 더 fullest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매열 매열의 최상급이니까 가장 헐버슨이죠? 가장 헐버슨 나라들 그쵸? 그러한 나라들이라도 그쵸? 때때로 어떻다? 이즈 헬드 인 모스트 어펙션 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 헬드 인 다음에 여러분 언어 쓰게 되면 이 뜻이 뭐예요? 예 얘가 존경받다죠 그냥 그쵸? 존경받다 이듯이 이것도 비 헬드 인 모스트 어펙션 이니까 어펙션은 애정이죠? 그러니까 사랑받다 정도가 됩니다 근데 모스트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자 이리에즈 나오고 뒤에 또 에즈 나왔죠? 위드 다음에 에이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책이 뭐와 같아요? 너겟 오브 골드죠? 황금 너겟 너겟은 덩어리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책이 황금 덩어리랑 같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얼루비얼 디깅스 얼루비얼은 이제 충적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깅은 광산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충적토에 그러한 금광 그쵸? 광산에 있는 금덩어리와 같대요 책들이 자 그래서 이 마이너죠 마이너는 이제 그 광산을 캐는 사람을 말하겠죠 이 사람이 아주 인내심 있게 patiently wash 닦는 거예요 그쵸? 뭐를요? 톤 오브 덜트니까 톤 오브는 뭐예요? 1톤이죠? 1톤의 덜트 먼지 그러니까 수많은 수많은 먼지를 씻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컴마담에 행용사가 나왔어요 약간 분사고문 느낌처럼 보시면 됩니다 만족 하면서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족 하면서인데 만약에 뭐 한다면 자 이프담에 주호동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치사가 지금 삼입이 됐죠 그의 토유 노력이죠 수고 후에 그가 슈드 파인드예요 이프담에 슈드 동사 원역은 약간 가정법 미래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뭘 발견해요? A single nugget 하나의 덩어리죠 황금 덩어리 그의 그의 in his pan 그의 냄비에다가 그의 냄비 안에 이제 그러한 아주 하나의 황금 덩어리를 만에 하나 발견하게 된다면 그의 수고 후에 그렇게 발견하게 된다면 만족해 하면서 먼지를 닦아내는 거죠 아시겠죠?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저스트가 원래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저스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또 쏘가 연결되죠 뭐뭐 이듯이 뭐뭐 하다 자 몸이 최고의 컨디션에 있대요 뭐 할 때 바로 그 몸에 그 몸에 기관들 각각이 성취할 때 뭐를요? 그 몸의 이를 뭐 하면서 in cooperation with the last 나머지 부분과 협동하면서 저 그러니까 몸에 이 기관들의 각각이 그 일을 갖다가 나머지와 협력하면서 성취할 때 몸이 최고의 컨디션에 있듯이 그쵸? 인간 사회도 또한 최고의 컨디션 가운데 있대요 뭐 할 때 각각의 개인이 행할 때죠 그의 일을 협동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예 이런 문장은 여러분 외워두면 좋지 않습니까? 예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구문도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외워서 우리가 라이팅 같은 거 할 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자 do not ask ask 다음에 여러분 뒤에 지금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있죠 이때는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선생님이나 몇몇 반 친구들에게 요청하지 말래요 뭐하라고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말래요 do it yourself 너 스스로 하래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왔습니다 might as well 그리고 as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좀 적으면 might 아이고 볼펜으로 자 might 다음에 as well 나오고 그리고 동사원형 그 다음에 as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를 할 바에야 얘를 할 바에야 차라리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할 바에야 차라리 이거 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할 바에야 차라리 이거 한다는 얘기는 얘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두 유얼 썸 썸은 여러분 이게 계산이란 뜻도 있습니다 산소나 계산 그렇죠 이거 두 유얼 썸 하게 되면은 산수하다 계산하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이 두는 이제 let him do 가 앞에 지금 생각된 거죠 그러니까 그로하여금 너를 위해서 너의 산수를 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렇죠 그가 너의 저녁을 먹게 하겠다 너의 식사를 하게 하겠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의 식사를 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t is 나왔고 그리고 as 나왔고 전체 다 인 뒤에 a, b 가 있죠 공부하는 것은 뭐와 같다 먹는 것과 같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는 그렇죠 이게 공부죠 예 그것을 하는 그는 get the benefit 이게 공부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익을 얻죠 그런데 아니래요 누구는 아니야 바로 who sees it done 그것이 즉 공부나 먹는 것이 행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죠 c가 이제 지각동사니까 복적어 다음에 여기가 pp가 온 거죠 그것이 행해지는 것을 보는 그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복습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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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